그릇이 작아서 그랬지 마음만 먹었으면 아마 현실에서도 게임 속에서도 지존이 되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입니다 유튜브에서 장사라고 검색을 하면 제 영상들이 많이 뜬다고 해서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사가 현실에서의 장사가 아니라 게임 속 장사 때문에 검색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게이머들이 게임 속 장사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 영상이 많이 떠서 클릭을 했는데 현실 속 장사 이야기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과 현실의 장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게임을 참 좋아했어요 요즘은 시간이 잘 나질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건데 전 게임을 하게 되면 장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게임 속에서 말이죠 특히나 MMORPG 그러니까 롤플레잉 게임에서는 사냥 퀘스트 이런 것보다 장사가 더 재미있었어요 제가 리니지를 참 재미있게 했었는데 리니지에서 장사로 지존이 될 뻔도 했고 그로 인해 현실에서는 아파트도 한 채 살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다시금 생각하면 이게 현실하고도 교묘하게 매칭이 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게임도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리니지를 처음 접한 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전 게임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리니지도 즐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들어서 학교 지각도 하고 온통 머릿속에는 리니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학업과 리니지를 병행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죠 당시 저는 현실에서도 근근히 그냥 생활하는 대학생 그리고 게임 속에서도 그냥 평범한 그런 캐릭터였어요 지존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사냥보다도 매일 장사만 했었으니까요 그냥 그게 재미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템을 10만 아데나에 사서 12만 아데나에 팔거나 뭐 마력의 돌이라고 흔한 아이템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사놨다가 시세가 좀 올라갔을 때 다시 되파는 보통 시세차익을 이용한 그런 장사를 많이 했었어요 하루는 제가 PK를 당하게 되는데 PK가 뭐냐고 하면 다른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장비나 아이템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걸 상대방이 주어가는 현실과 비교하자면 노상강도를 당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PK를 하루에 3번이나 똑같은 집단에게 당하게 돼요 일어피라고 하는 건데 설명하면 조금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왔어요 하지만 도저히 그 집단을 이길 수는 없었으니까 저는 단지 즐기기만 했던 게임을 목숨을 걸고 하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돈이 필요했죠 그래야 제가 강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현실에서 학교를 다니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게임에서 자동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내는데 그게 바로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오토 사냥 프로그램이었어요 자동으로 사냥을 하게 해주는 거였죠 사람의 어떤 조작 없이 말이죠 그런데 기성 프로그램은 가격도 수십만 원대였고 제 수중에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뭐 가난한 대학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토 마우스라는 외국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기로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건 어찌어찌해서 만들긴 만들었어요 사냥을 하는데 이게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추어인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머리가 번뜩이면서 든 생각이 사냥을 하지 말고 자동으로 장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공부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조만간 지존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돈이 벌리기 시작했어요 좀 과장해서 이야기 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걸 컴퓨터를 수십 대를 놓고 여러 캐릭터로 여러 서버에서 그렇게 돌렸더라면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 프로그램이 먹통이 됩니다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서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어느 한 업자에게 넘기게 되는데 업자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게임상 아는 형님에게 그 프로그램을 주게 돼요 뭐 따로 돈은 받질 않았고 게임상에서 인사치레로 아이템을 조금 받은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 제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플레이포럼이라는 게임 웹진 중에서는 거의 1위였어요 거기에서 게임기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인벤하고 맞먹는 그런 수준이었죠 현 인벤의 수장도 예전 플레이포럼 출신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제가 게임기자로 활동하면서 특종 기사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리니지 자동 장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형님의 도움으로 그 기사를 쓸 수가 있었죠 그 형님은 아예 그 프로그램을 판매 가능하게끔 그렇게 상용화를 시켜놨었어요 제품으로 말이죠 소프트웨어 버전 하나 하드웨어 버전 하나 US 방식으로 꽂아서 쓰는 얘기가 길어져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만약 제가 당시 해안이 있었고 사업성을 가진 그런 대학생이었다면 꽤 큰 돈을 벌었겠죠 물론 비즈니스라는 게 상품 개발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회를 저는 차버린 거죠 괜찮은 프로그래머를 섭외해서 뭐 작업장을 돌렸다거나 아니면 그 형님처럼 프로그램을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았더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 형님은 나중에 게임상에서 지존이 됩니다 현실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요 현질을 한 거죠 그 형님이 판매를 했던 게 소프트형 방식은 IP 형식이어서 뭐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하고 다시 재판매가 안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었고요 하드웨어 방식도 USB 형식으로 꽂아서 쓰는 건데 작업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쓰려면 수십 개씩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거의 돈을 끌어모으다시피 했었어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무궁무진한 사업 아이템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든 거지만 좀 웃긴 예지만 이것도 사실 장사 아이템이죠 전 모든 비즈니스는 장사와 영업 이 두 가지로 시작해서 이 두 가지로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처럼 어린 나이에 그런 사업성까지는 갖추진 못했지만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전 이걸로 만족하니까 뭐 된 거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내가 생각했던 건데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럼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뭐라도 말이죠 Right now 이상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